자 고인돌에서 보면 우리는 그 고인돌이 그냥 돌이 아니에요. 그 고인돌의 상판을 보면 거기에 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별자리죠. 별자리. 세계 최고의 천문기록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황해남도의 은천군에 있는 별자리 고인돌이에요. 무슨 별자리인가요? 북두칠성. 북두칠성이죠. 그리고 이제 충남 청원군에 보면은 아득이 고인돌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러면 별자리가 더 많죠. 그래서 이 고인돌에 보면은 고인돌 위에 별자리가 있는 고인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인돌을 보면 우리가 천문관측을 했었다. 북두칠성만 있는 것 하나만 있는 것은 천문관측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별자리를 그려놓으면은 이건 천문관측까지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조사가 되고 연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한국천문학회 회장이 박창범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얘기하신 게 전 세계 2000년 이상 천문기록이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군세기에 보면 단군세기와 단기고사라고 하는 곳을 보면요. 거기에 단군조선 때의 천문기록이 있습니다. 문원상에 보면 나와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2대 단군 때 일식해서 쭉 10번 정도의 일식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수의 기록이 있습니다. 29대 단군 때요. 그 다음에 13세 단군 때 보면 오성치료라고 해서 다섯 별자리가 이렇게 한자리로 모이는 루라고 하는 별자리로 모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진 50년 오성치료라고 해서 무진 50년에 오성이 루주에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성, 수성, 토성, 목성, 금성. 이걸 1993년에 박창범 라데일 교수라고 하는 분이 발표를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군세기라고 하는 환단고기 속에 있는 문원 속에서 발굴이 됐거든요.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박창범 교수님은 1993년에 발표를 하고 나셔서 그 이후에 지금의 어떤 어떻게 보면 역사학계에서 압력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발표를 하실 때 보면 고인돌의 천문기록은 얘기하시는데 어느 순간에는 또 단군세기의 기록을 얘기 안 하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제가 유튜브에 강연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때에 따라서는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2019년에 다시 딱 등장을 하셔가지고 한국천문학회 회장이 되셔서 이거 내가 연구한 거 맞다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을 하셨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단군세기 5성 치료의 기록이 사실임을 재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박창범 교수님 이제 이거를 발표를 하시기까지 되게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5성 치료 현상이 단군 왕검 때부터 단군 시대 때부터 있었으면 그 천문기록을 기록할 만한 체계적인 어떤 문자 체계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게 구존으로 전해져서 이게 기록이 된 건지 어떻게 전해진 걸까요? 실제로 지금도 보시지만 박석재 박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연구를 하셨거든요. 5성 치료 외에도 더 있느냐라고 해서 왜냐하면 5성 치료만 가지고 또 다른 5성의 어떤 기록을 봤을 때는 이게 더 뒷받침을 해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고구려의 어떤 기록도 보고 그다음에 조선시대 보면 가장 유명한 천문학자가 이순지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지의 천문유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문유초를 보니까 이거는 단군세기는 고조선 때인데 그 이전의 어떤 별자리가 있었어요. 또 다른 5성이 모이는 그런 어떤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드러났어요. 조선시대 기록에서도 보면 바로 단군조선 이전의 배달국 시대와 같은 중국의 어떤 시대에 5성이 모이는 그 기록도 맞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군세계에 나와 있는 그 기록을 뒷받침해주는 것이죠. 단군세계가 행촌 이함 선생이 고려 말에 지은 사서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고려 말에 지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역사서들에 나타났던 그 별자리의 어떤 기록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취합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뒤로 뒤로 갈수록 뭐가 되냐면 오래된 기록일수록 편차가 나요. 편차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기록에는 3년, 2년 정도의 어떤 차이가 나고 이렇게 차이가 났지만은 뒤로 갈수록 굉장히 정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아주 오래된 거 기억 못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차는 1년, 2년이 나지만 그래도 그런 기록을 넣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옛날 사람들이 천문을 관측했다. 그리고 이제 단군세계에 보면 바로 이전에 천문을 관측하는 감성이라고 하는 천문대를 설치를 하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성치료가 나오니까 사실은 뭐냐면 천문대가 세워지고 나서 되었구나라고 하는 합리적 추측이 또 가능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오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문에서도 보면 박창범 교수님도 우리나라 한국 천문학회장이시지만은 또 전세계적으로 알려진 분이에요. 그냥 천문학자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알려지신 분이 우리나라 고 3국사기, 3국유사 그리고 환단고기에 있는 천문기록을 전부 다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고 보니까 그냥 이것은 천문학자로서의 어떤 과학으로서 연구를 해놓은 것이니 이것에 대해 해석은 역사학계에 맡깁니다라고 호련히 사실은 떠나신 거죠. 그것까지 주장은 안 하시고 나는 과학적으로 이걸 검증했을 뿐이다. 문서 검증이죠. 문언 검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서 과학자의 사명을 다했다. 그런데 이걸 역사학계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논쟁이 있지만 역시나 천문학자들은 오성치료는 맞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재 박사님 같은 경우도 3,4대 한국천문연구원장을 역임하신 분인데 오성치료라고 하는 것은 나의 천문학자로서의 그것을 걸고서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맞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천문학을 예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천문학 하면 뭐가 있죠? 저 신라의 첨성대, 첨성대가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오래된 것이 전통이 있었다. 그 이전에 그런 것을 우리가 고인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고인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단군세기의 오성치료 기록을 통해서도 단군조선부터 천문 기록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